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챗GPT는 가장 빨랐던 100만 유저 달성하는데 인스타그램이 제일 빨랐어요. 그죠? 그 인스타그램이 몇 개월 만에 100만을 만들었다면 챗GPT는 5일 만에 5일 만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챗GPT가 나와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인공지능이구나. 아, 이렇게 모든 걸 잘할 수 있구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 그죠? 그게 바로 작년 말에 챗GPT가 나왔는데 한 2개월 동안은 별 뭐 나왔나 했는데 그런데 2월 말부터 그냥 지금 난리가 났죠. 3월 달에 난리가 났고 4월까지 지금. 그리고 챗GPT4가 나왔는데 챗GPT 또는 GPT5가 나오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 세상이 달라지겠죠? 한번 볼게요. 한국말이 있습니다. 챗GPT가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폭풍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챗GPT가 12월에 나온답니다. 비디오 공자로 만들죠. 음악 공자로 작곡하죠. 그림 공자로 그리죠. 영어 공자로 가르치죠. 모든 걸 공자로 다 합니다. 일곱 가지 능력. 잘 볼게요. 오 GPT5하고 로봇하고 이제 연결이 되네요. 텍스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도 처리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GPT5는 다양한 미디어 형식의 서머리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요약하고 번역하고 분석하고 해서 더 빨리 더 좋은 논문들을 써주고요. 자율적으로 생성된 미디어를 그 자리에서 만듭니다. 이제 유튜버들도 정말 생존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비디오 다 만들고 영화 제작 다 하고 한 명의 영화 제작, 카메라맨, 뭐 극본 한 명도 쓰지 않고 자기 혼자 대형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 GPT, GPT5를 써가지고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12월에 나온다는 거죠. 지금이 4월인데 12월이 되면 또 세상이 지금까지 있던 세상이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 네, 리터벌스 경험 모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미디어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아... look at this game. gpt5's next ability would be to power generally capable robots. gpt5 could be the engine that drives robots to operate in the real world with an impressive level of general intelligence. for example, a home robot could cook an entire meal by using its multimodality to first see the ingredients necessary. GPT-5가 나오면 집에서 로봇이 모든 준비를 해서 요리를 다 한다는 거죠. 네, 설거지 다 하고요. 오픈 AI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로봇입니다. 5일 만에 100만 사이예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온 인류의 전환점. AI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 기술은 엄청난 전환적인 연주의가만 해외적이니 큰 전환적이니 강력하게 성료될 수있었는 기술은 그리고 천천히 금방하기 때문에. 이 기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 기술을 즐기고 계시길 바래요. clickingτε Stellen을 더 좋아해 볼까요? 4,000 구독자들이 구독은, 댓글방이 닾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영향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유튜브는 에이아이 포커스인데요. 정말 잘 만들죠. 목표가 만 명이랍니다. 구독자 만 명. 새로운 운명이 탄생한다. 놀라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GPT-5가 나오는 12월이 또 다른 세상에 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메디슨, 의학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 맞춤 의료 복지. 아, 얘가 지금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가 나오네요. 예, 그레이스. 이제 딸, 제가 그레이스 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 신약 개발하는데 지금 전부 다 에이아이가 들어가서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아, 유니버스. 우주의 룰, 법칙을 GPT-5가 화학 분석해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답니다. 아,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공급 체인을 완전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너무나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게 해주는 게 GPT-5입니다. GPT-5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분석이 인간보다 훨씬 빨리하죠. GPT-5가 정말 세상을 바꿀 겁니다. 올해 말, 2023년 말, 제가 인공지능혁명 2030를 벤고르체라고 썼는데 당시에 2030을 2023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 걸 주장했었죠. 정말이네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네, 챗 GPT-5는 이제 지금 완전히 가상 비석 역할을 하고 로봇이나 자동차나 지금 안경 쓰고 있으면서 모든 컴퓨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안경이 다 해주죠. 우리 안경. 음. 그렇죠. GPT-5로 비석, 가상 비석을 두시겠습니다. GPT 로봇은 와, 오픈 AI가 그죠.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얘들이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픈 AI가. 로봇에다가 GPT를 집어넣으면 와,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작업하고 쿠키 만들고 있습니다. 엘렉트릭 모터 컴퍼니가 얘를 그죠. 오, 금방 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병원에서 로봇이 고령인구들의 서비스를,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 뭐, 못하는 게 없죠. 얘가 보면은 총을 숨기고 갓 들어가는지 그죠.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금방 파악을 하죠. 들어오는 입구에서 예, 가드 역할도 할 수 있고 와, 2035년에 한 명은 50빌리언 달러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20조 정도 오픈 AI가 GPT5 지금 이제 막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구가 끝났다. 라고 하죠. 올해 말이 나옵니다. 아, GPT5가 나오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뀔까요? 지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AI 포커스라는 비디오